자 계속 이건 쓰다버리고 절대 속으면 안돼요 저렇게 누워있다고 해서 애들이 죽은게 아니야 죽은척을 밥먹듯이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나 죽었음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이러건나 전부게임이 특징이죠 이게 뭐야? 마채트인데 뭘 일하려고 그래 전자가 많은데요 무슨 Popular 누워 오오오오오 진짜 시작권 버려 어? 할래요? 어우 여기도 궁금하네 쓰읍.. 뭐 구매나? 먹을거란 좀 좋으면 좋겠네 반항한 집안님 어서오세요 아 지금 늦게 인사 드렸네요 뭐하는데지? 기차사고가 일어나서 전복된 것 같은데 도발이 남았어 이거 한발 한발 단발로 쏘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단발 조종하는게 없어가지고 이거 살짝살짝 눌러야 되거든요 방아쇠를 도발 뭔소리야 멜그랑이 또 장난아니지 파워가 이걸로 맞으면 애들이 저 라이플로 맞으면 그냥 구멍만 나잖아요 이걸로 맞으면 터져요 파워가 굉장히 세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밑에 뭐 기어다니는 다리 짤려가지고 기어다니는 좀비가 있는데 저 애들 있는거 아냐? 불안하듯이 애들 또 여기왔냐? 여기있어 잭팟 아 야 저러고 가면은 애들 다 일어날텐데 트루타임 가야해 오 volte 어 이건 라이프탄 어이트탄이 왜이렇게 많아 어 그래네이드 세발있어 어 그래네이도가 세 발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이 Ace 이들이뭐야 어? 어허허허 아유 너무 멀리갔잖아 오오오오 피 대박이다 대박 아 못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가까이 던지면 안돼요 아유 너무 멀리 던져야돼 이건? 아유 뭐야 아유 저거 줄지는 않는데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오오오오오 아 밑에도 이창 밑에도 숱줄 알았어요 어허 이거봐 이거봐 밑에 기어나오는거죠 기어나오는거 봐라 이거 버려요 쓸만큼 썼으니까 버리고 미세는 반응을 안해요 뭐하는거잖아 오오 뭐야 뭐야 어어 오오오오 정확하게 머리만 맞이하지 애들이 죽을 거야 딴 데 맞으면 꼼짝도 안해 끄떡도 안해 애들이 어우 맞네 무조건 헤드샷만 날려야돼 무조건 헤드샷만 날려야돼 왠지 이게 있는거 보니깐 지금 앞에 애들이 겁나게 많이 나올거같은데 어어 어어! 아 깜짝이야 이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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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어! 1-2-3 저거 뭐야? 여기 아니잖아? 어디서 이렇게 잡고 오는지 뭐 할 거 없나? 어, 찾았어요 도망가자 함 기름 다 떨어질거 같다 어 스캐비지채스야? 기름 떨어진게 아니라? 인투더 로케이션 피스톨 암호 피스톨 암호 라이플 암호 넣어놓고 고 헤이 쟤들 수루탄이 필요한 데이트 도구 멀티 brush 5 a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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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헤이팅 했다는데 흠 고 뭘 찾아야 되는거지? 파인드 쿨 아 그 냉각수가 없다는 소리죠 아하 안 만졌어요 1타 2피 아유 안되네 오태 1타 2피 1타 3배까지 될 수 있었는데 3타 6타 콜러가 어땠던 소리야 기름 어 여기다 기름 어 노 노멀오름 노멀오름이라고 노 노멀오름 아니씨 뭐 때문에 노멀오름이라는거야 라이프탄약이구나 대전시키고 아 여깄다 냉각수인가 봐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됐죠 야 근데 이 차 정말 좋다 여섯명이나 탈수 있어가지고 기름이 없대요 기름을 구해야된대 기름이 없대요 기름을 구해야된다는데 예 기름이 없대 그게 안돼 어휴 어휴 왜이렇게 많아 어휴 뭐야 이거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야 흐흑 어어? 야아 애들이 와우와우와우 뒤에 봐 대박이야 야아 경찰을 경사.. 아 그 교조소에서 교조선가 경찰선가 거기서 갖고 온 총알 거의 다 쓰겠는데? 트리트는 아까 던졌는데 많이 안 죽은 것 같애 아까 던졌는데 이거 뭐하냐 연막탄이야? 연막탄은 없는데? 아 못 들어가네? 멀어져 그러는거야? 에이씨 엘피 헬프 도와주세요 나는 왜 못가 나도 이거 부셔봐 총수면 부서질려나? 어? 저 기름 어우 뭐야 드랭크 어 드랭크 좀 먹자 아 여기도 못 들어가네 다 잠겨있어 엘 도탄 나왔네 엘 도탄 나왔네 아우 기래요? 보기 으 links 스팸 짜안 일곱개에이 또치 어이씨 아 총알없는데 큰일났네 총을 좀 더 가져올꺼 그랬네 아 나 여기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네 와 나 정말 여기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네 이제부터는 스캐빈지 첸스를 하는거보다 아니 문 닫을 수 있죠 닫는데 부시고 들어올 때도 있고 못부시는건 철문은 못부시고 뭐 여기서는 스캐빈지 첸스를 가져와도 이게 이득이 아니라 손인거 같애 애들 너무 많아 오오 오오 아 스캐비로 다니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네 근데 이거 스낵으로 다닐 수 밖에 없는데요 그지? 총알이 별로 없어 총알이 개풀 별로 별로 없는게 아니라 거의 없네 오케이 어우 또 생겼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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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와 이득이 아니라 손인데 이정도면 아 잠겨있네요 여기도 못갈거같고 아 저기있다 기록 조금만 더 찾아야할거같애 이정도 기록으로 어 기록 조금 더 찼네요 ank 여기도 기록이 조금 더 있을거같에 있죠 오케에 오여기 들어갈수 있는데네 오오오오오 나 발견하지 못했지? 몇 마리야? 하나, 둘 오오 오오 오케이 오오 저기 누..누구 있는거같은데 저 방안에 방안에 누가 있으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겠죠? 자 이거 란게 오오 누가 있는거같은데 여기 아 아니잖아? 아 깜짝이야 이건 뭐하는거야 여기서 혼자 문을 달라고 혼자 암성되고 있었는데 저거 가져 어? 여기도 들어갈수있네? 이거 들어갔다 온데인가? 아 들어갔다 온데갔다 문 닫자 오오 여기 기름은 좀 얻었어도 이거 완전 손해야 지금 보면 총알을 거의 몇발쓴인지 모르겠다 투추추탄단 발쓴 이야 여기는 달려 달려 두통가 와 저기 진짜 로드블러 길이 막혔대요 킥 드라이빙 엔터로 킥 로케이션 아 여기도 겁나 많은덴데 예 애들 죽이지 말고 은신으로 가지 은신으로 좀 위험해도 은신을 가면 좀 위험한데 아니 수류탄을 여기서 쓸까 한번 일단 은신으로 한번 가보죠 은신으로 한번 가보죠 은신으로 한번 가보죠 어 잠깐만 샵권 저장전하구만 은신으로 한번 하구요 은신으로 가보죠 은신으로 삼 потjek 은신으로 많은 은신으로 은신이요 은신으로 예상했어요. 어 뭐야 이게 라이플 플레어 도발 라이플은 지금 음 소지랑태 때문에 아 지는 몇 개 없어요 한 개씩 한 개씩 그것까지 쫓아오네요 아이고 어? 좋아요 저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못 들어갈 것 같애 어 이거 타내겠다 대장님 어서오세요 뭐냐 이거 샷건 어? 샷건 플레이어를 일단 아 이거 한번 버리자 제작 장전 해놓고 피스톨 피스톨도 좀 장전 해놓고 피스톨 오 기름 3개짜리다 클리어패스 피스톨 자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 중앙에 있는 기름 2개는 포기해야될 것 같애 애들이 중앙에 있는 왔다갔다 많이 거리기 때문에 아닌데 잘하면 가져갈 수 있겠는데 딱 달려가면서 지금 이제 어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저거 2개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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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가자 빨리 빨리 어 좋아좋좋아 휴우 고우 아잉 돌아와 1,000cm 4,000cm 뭐 Cabinet 1,000cm 옛날에 1,000cm 한잔 Zion spouse every day he came home with a brand new puppy and a grin ear to ear. Even though my dad hates needles, he got a shot every week for 14 years and never said one word. Daryl, I'm half the person he is. And he loves me twice as much as I deserve. You're not going to evacuate, are you? He's my dad. 내 곳에 뭘 할 수 있을까? 어 잠깐만 너 에너지가 왜그러냐 하나 먹고 깼나? 플레어 리볼버 시작건 자 가도록 하자 이거 뭐야? 아 여기서 만나기로 한 일행이 지나보나 나 남겨두고 질릴끼리 가네 뭐 어쩌라는거야? 목표가 안나오는데? 어 군용트럭이다 군용트럭이 있다는건 이 마을에서 총알 좀 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 여기도 여기도 그거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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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됐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기다려보시겠나 잠깐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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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집 뒤집 뭐 괜찮은게 있나 어 필수라고? 아니 꽉 찼다고? 뭐 때문에? 풀려버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빨리 재생을 하구요 오 다 막아놨네 근데 그럼 먹을거는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대편 그... 누가 있다는데요? 저... 저 희생.. 어, 뭐야. 오오! 저... 아, 남편 얘기가 그러면? 야, 길... 음, 뭐야, 길 반대편에 뭐라고 해가지고 아, 에런이라고 간 남편이 뭐... 거죽했다는 거구나. 여기도 지금 어 얘인가? 아 죽은지 오래됐어 근래까지 살아있단 소리죠 시체가 되게 파랗파랗해야되나 소리야 만약에 죽어있다면 오! 핸드걸이네 야 이거보다 핸드건이 나을것같은데 핸드건 몇발 장전할수있냐 일곱발 릴로드타임 미디움 렌지 미디움 롱 미디움 대신 어 이게 정확력이 높네 오! 땡큐 땡큐 릴로드 어 이거 울리네 야 리볼버 버려요 아니다 이거 두발 버리고 리볼버 여섯발이 들어가있죠 어 이게 나을것같애 오! 깜짝이야 아 아잇잠깐 아잇잠깐 으악 잠만 어이 죽은지 얼마 안된것같은데 반대편에서 가져보죠 그죠? 이 죽은지 얼마 안됐네 뭐라고 적어놨는데 가슴에다가 가슴에다가 근데 죽은지 얼마 안되는데 쟤를 말하는거 쟤는 아니겠죠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남자가겠지 뭐 여기서 bait 저 물ände 잠시만요 벨 넘 Partner 10칸이란게 Cloud 정말음하다 10칸 와 너무 작다 아이고 버려야겠다 이제 버려야겠다 이거 버려 30발짜리다 30발짜리면 뭐 파워야 그래서 그렇지 이것까지 싸죠 한 칸에 120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총알을 이렇게 뒤돌려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돌려치기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정도 있는 애들은 뭐 뒤돌려치기 하면 돼요 흠 여기도 지금 대박이야 대박이차 아까 거긴가 여기? 아 거긴 아니네요 어 총알 어? 야 볼트가 두 발이 이렇게 되어있네 잊고 잊고 괜찮지 어? 뭐야? 사람 소리가 난데요? 어? 아니 아니 이건 물린거 아냐? 어? 물렸네 눈보니까 어디에 물린거야? 다리에 물린건가? 다리에 물렸네 다리에 물렸죠? 아 내 아내 같은데 아이들 여러분들 정말 nord에서 문잇 tit욕 아, 네. 쇼핑센터에 있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제 왕이의 고통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재전시키고요 그리고 한발 버리고 이게 정말 옆에 건 플레이언데 저게 그.. 적 그.. 주위를 돌리는 거 같냐? 그쵸? 멀리서 던져놓고 그 옆에 쇽 지나가는 거 은신으로 근데 은신플레이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음? 이거 뭐야? 행어네? 슬러지 행어네? 슬러지가 뭐네? 흠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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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환불했으면 애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하나 둘 셋 뒤돌아요 됐어요 이러면 시야에 안가지 안..안..구가지? 으흑 시야만..어 뭐야 이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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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넌 넌 넌 넌 으흑 쯧 더 많이 정도야 tween 이opher 어오어 어 뭐야 뭐야 머리가 안맞았구나 오 carbon 아니 뒤에도 있잖아 아이고 죽겠닿官 아 죽갔닿官 아 찌스 멀리서 자리 잡고 썼어야 되는데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아 여기네 다행이네 그래도 내가 어디니야 지하가 어디에 들어 여기 있나 아 풀어 어?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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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가네? 어? 이건 뭐야? 어? 핸드건도 여기 뭐야? 핸드건도 있네? 아 그래요? 오! 피했어 어우 또 피했어 아 날씨 이래서 내가 석궁 석궁이 진짜 가까이 있는 일밖에 못 죽겠어 어? 어? 여기 하나 박혔는데 지금 아까 박힌거 봤거든요? 여기 도발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모르겠 어? 엉? O seamless NO 아 에너지 안달랐네요 다행히 긁힌 건 다 들켜. 이렇게 흐읕! 어어... 말씀 어... 뒤에도 조심해요. 제가. 적응 적응 ㅁㅣㅣ 아 뭐 없나? 어 뭐 아무것도 없냐? 아.. 참 아무것도 없네 얘는 눈이 거의 바보예요 냄새로 그..찼죠 보통 거의 실명상태라서 하긴게 말이 되는게 그..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썩는게 눈알일거잖아요 눈알 수분이 많은거 그래서 그런건줄 몰라요 어쨌든 거의앞으로 보..못보셨기 때문에 비새는 반응을 안하는데 냄새에 반응하는거야 냄새랑 소리..어우 어휴 어디만 됐냐? 얘 빨리 오네 얘는 좀비가 된지 얼마 안됐나보네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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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제발 말중 아유씨 재전소 이게 아 여기 먹을거 있었네 에잉 먹을거 있었는데 야 일어나 인마 야 음료수가 피우지 채워주는거야 음료수 최강 최강 그거죠 아까 그거는 할머니 갖다줘야되는 예 약같애요 랄프탄 랄프탄 드라프라고? 아니다 아니다 쯧 이거 뭐올라가 자기가 자기 발목이 부러졌다는데 삐었다는데 우와 와우와우와우야 얘가 다 챙겨가지고 지가 갖고 있었구만 이 자식 야아 얘 지가 다 챙겨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어 저 라이플은 한발짜리 라이플이에요 저격용 라이플인데 저 아까 군용 트럭이 많았잖아 아 얘가 그 남편 같은데 네 파인드 앤 백 백을 찾으라는데 해달라는게 겁나게 많네 창고에 뭐 백이 있대요 여기도 먹을거있고 저기도 먹을거있고 여기도 먹을거있고 저기도 먹을거있고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어? 어후 여기가 날라온건 아니겠지 야 나와 일어났냐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님네네들 광장하다 여기 몰려가지고 뭐 하냐 어어 오오오 아 여기 백이 있는데 어 여기 샷건인데 피스톨 다섯 발 버리고 샷건을 좀 짓죠 오오 이거 뭐야 어 거기서 뭐에요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녀가지고 좀비들이 열쇠 있는데도 뭐냐고요 두드리기 마셔 세심한 동작을 못한다는거지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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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야되 올라가야되 그럼 여기 나도 갇히는거 아냐? 아 오케이 너 돌아가야되 내 왕과 하르센을 구입해 그 끈을땐을땐 우리는 90분동안 찾을땐 라디오에 대한 알려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겁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뒤로나가는길있나? 아 없어요 아 됐었어 달려 달려 그냥 달려 고고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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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러나? 전투망이 끝났네 어 야 벌써 자 일단 약을 어 여기 못가네 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살아남으라는데? 목표가 살아남는거야 그럼 얘를 다 죽여있는 소리인데? 내 이쪽을 못가냐? 아 나랑 잠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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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어어우 오오오 어디야 어디야 오오오 오오오 오오 아 두벌쐈어 아 나이씨 이게 아무리 그래도 오호 야 음 음 아이씨 잠겨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머리를 그냥 아이씨 목 교정이 안되있어 애들이 아이씨 어디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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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야 이러면 안되지 아 통화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차에 있는거? 다? 아이 난 쟤기랄 자 일단 뭐야 뭐 사용못하는데? 어 뭐 사용못하는데? 피스폴트하네 근데 하이파워 핸드건이다 우와 잠깐만 하이파워 핸드건이에요? 아 내가 하이파워 핸드건이 똑같은거잖아 아 그냥 핸드건이 아니라 하이파워 핸드건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갖고있는거구나 내게 하이파워 핸드건이었어요 뭐가 하이파워인지 하이파워인지는 모르겠지 어이 뭐 맞네 왜이렇게 많네 여기 무기가 심심한 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쌓여있는데 어 잠깐만 어 어 군부대야 여기 보니깐 어 군부대에요 군부대 어디 세미오토 시작하는데? 야 잠깐만 여기 버려 라이프가 총알이 미친 대신 하는데요? 자 잠시만요